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2019년 11월 8일 금요일 방송입니다. 안보 관련 글을 쓰는 인재들 가운데 국방부 대변을 지냈던 김민석 중앙일보 논설위원, 중앙일보 군사안보연구소장의 시야가 아주 넓고 정확한 팩타의 기초를 둔 귀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가 11월 8일자에 기구한 우려 커지는 전시작전권 조기전환이란 제목의 칼럼은 우리가 공유해야 할 만큼 가치 있는 글입니다. 특히 정치적 일정에 맞춰서 무리하게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전시작전권, 이른바 전작권의 조기해수에 대한 김민석 소장의 주장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따라서 그의 의견의 핵심 포인트를 소개하고 제 해수를 더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소장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가? 현재 미국의 동명 잣대는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기여인데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떨어지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말로만 동명을 외치면서 눈은 북한을 바라보고 바른 중국을 향하는지에 의심을 갖고 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김민석 소장의 주장처럼 현재 미국이 갖고 있는 전략적 가치에 대한 기여도라는 것은 바로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기여도인데 바로 이 부분에서 미국과 한국 사이에 큰 격차가 있습니다. 한국의 핵심 관계자들은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미국은 낮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지소미아 파기와 같은 강경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는 한미동맹균절의 리트머스 시험지다. 이런 상태에서 전시작전통제권까지 전환 환수하면 한미동맹은 사실상 껍데기만 남는다. 그래서 역대 연합사령관과 국방장관 출신들이 전작권 전환의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미 한미 사이에 3대 한미연합훈련은 중지상태에 있고 어렵게 이번에 12월에 열리는 한미연합공중훈련은 규모를 대폭 축소해서 열릴 예정입니다. 훈련 없는 동맹은 해체의 길을 걷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해도 결코 무리한 주장이 아닙니다. 역대 연합사령관들은 전작권의 조기해소가 가져올 수 있는 안보상의 불안 때문에 청와대의 전시작전권 전환을 좀 넣쳐라고 그렇게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근래에 북한이 갖고 있는 3대 변기의 완성, 핵무기의 완성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예상치 못했던 정도의 한반도에 대한 국방 안보상의 지형 변화이기 때문에 이런 연합사령관들의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들여둘 필요가 있습니다. 합참의장을 지낸 정성조 한미동맹재단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한국군의 능력 조건이 아니라 정치적 시기에 집착하고 있다. 한국군이 전작권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작권부터 가져오는 경우 한미동맹이 약화할 가능성은 아주 크다는 것이죠. 전작권 전환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능력을 갖고 있는가,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가, 능력 조건을 충족하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변 상황이 얼마나 위협적으로 변화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대단히 중요한 고려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10월 중순 한미동맹 세미나에서 주한미군사령관을 지냈던 두 장성은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빈센트 블룩스 전연합사령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한국은 동맹과 자주의 진태양난에 빠져 있다. 지금 문제는 자주국방이 아닙니다. 보엘벨 전연합사령관도 10월 말에 한미클럽에 보낸 수안에서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핵 대응은 미군 지휘부만 가능하다. 지금 상태에서 전작권 전환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 당초 한미는 한국군이 전작권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는 그때 전환하기로 2014년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그의 임기 말인 2022년까지 전환하겠다고 이렇게 서둘고 있는 겁니다. 현시 정치 작전권 전환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작권 이전 문제는 철도철미하게 한국군이 그런 능력을 갖느냐.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특히 북한으로부터의 핵 위협이나 미사일 위협이 어느 정도 안정된 그런 궤도로 돌았을 때 그때 바로 전작권이 본격적으로 해수되는 그런 과정을 밟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해부터 3년간 3번의 검증을 거치기로 했다. 전시 작전권 해수를 위해서 지난 8월 얼치 프리듬 가디언 연습을 대체한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에서의 1차 검증에 대해서 한국군은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발표를 믿는 예비역 장성들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우리 군 내부의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드뭅니다. 현직 군 관계자들을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꼼꼼히 따져 들어가다 보면 전작권 조기 해수가 대단히 위험한 일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맹백백백한 사실입니다. 김민석 소장의 결론은 대단히 시사적이지만 대단히 무겁습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한번 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국방 차원에서 전작권을 전환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북한 핵과 중국 팽장으로 안보가 위험하고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시기에 굳이 조기 전환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홍수가 났는데 이사를 하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5천만 명의 국민을 미끄러운 비탈길로 내모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한민국이 문재인 대통령만의 나라가 아니지 않은가? 위선과 오만의 정치적인 전작권 조기 전환은 북핵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유보해야 한다. 전직 국방장관과 연합사령관들의 말을 제발 귀담아 듣기 바란다. 여러분 이 결론은 대개 칼럼을 쓰는 언론으로서 이 정도의 수위를 가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속속들이를 알기 힘들지만 그만큼 군을 잘 아는 김민석 소장이 전시작전권 조기 해소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을 담아낸 아주 썩이 힘든 그런 경고성 발언입니다. 전직 국방장관과 그만큼 군사 전문가의 눈에 볼 때는 정치적 일정에 맞춰서 조기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회수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너무나 위험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경고성 발언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시간을 좀 더 내서 김민석 소장이 세 가지 기준, 전작권에 만족해야 될 세 가지 기준을 우리가 얼마만큼 부족한 것을 한 번 더 제가 핵심 포인트하고 설명을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유와 생명과 재산과 모든 것이 달려있는 그런 중요한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알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야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